오늘의 받고 성취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갈리들과 장노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장을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써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단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단위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해외생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합시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합시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증거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년 중에 가장 날씨가 화창한 달이 5월달입니다. 어제 오늘 비가 좀 왔고 날씨가 안 좋지만 5월이면 그야말로 화창한 날씨를 생각하죠. 우리 가정도 화창한 봄날이 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5월은 가정과 관련된 그러한 다양한 기념일이 많지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은 어린이날이었고 이제 내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해서 부부의 날 21일. 그래서 5월을 가정에 달이라 사실 이 가정과 교회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세웠어요. 직접 만드시고 직접 운영하시고 직접 세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기대가 많이 담긴 은약 공동체, 축복 공동체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렇게 끊임없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갈등과 상처 가운데 빠져있는 깨어져버린 그런 가정들이 의외로 엄청나게 많다. 뭐 끝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는 있겠지만은 본질적인 것을 봐야 돼요. 본질적인. 왜 교회와 가정들이 깨어지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가정과 교회는 우리의 대적자 마귀가 공격하는 주 대상이.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느냐. 절간 공격 안 합니다. 절간. 저 천주교 공격 안 합니다. 똑같은 우상 종교니까. 기독교, 교회만 공격합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가 박살이 나요. 박살이 안 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이래저런 이유로. 그리고 가정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이 가정과 교회를 사단은 제일 싫어해서 그냥 공격합니다. 왜 그러냐. 교회와 가정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하나님 나라 확장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더더진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집중적으로 이 두 기관을 공격한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당하고 있느냐. 지금도 사단 공격의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 1위에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공격을 많이 당하고 교회들이 다 박살이 나가지고 그냥 하나 된 교회가 없어요. 하나 된 그냥 물터 그냥 위에부터 아래까지 기관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쫙 장로들까지 하나 된 기관이 없어요. 지구촌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용서하세요. 유일하게 여운교회다. 우리는 사단 하도 사단 공격을 많이 하니까 사단이 공격을 하지 못해. 미리 딱 알고 막 공격하니까 우리 모든 기관이 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살아나가지고 역사하니까 태양하부터 당해까지 쫙 원리스 딱 하나 돼가지고 힘차게 어느 교회가 당해 서기하고 행정목사가 지역보금하겠다고 구청 찾아가고 동해 찾아가고 그야말로 기관들을 지역 찾아가가지고 오시라고 초청하고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금정부의 원리스가 되어 있으니까 사단이 꼼짝할 수 없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언제나 영적 해석입니다. 보금적 접근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야 속지 않아요. 보금적 은행이 중요합니다. 보금적 은행 보금적으로 가족이나 교회에서 어디를 누굴 만나도 보금적 은행을 써야 돼요. 옛날에 전 국민의 큰 인기를 끌었던 그런 만화가 있죠. 만화. 이런 어른들은 다 봤을 거예요. 광수 생각이라고. 광수 생각.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딸이 시집을 갔는데 시집한 딸에게 어느 날 아버지가 전화를 끌었습니다. 애야 너를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딸이 아빠 나도 사랑해요. 이리 나와야 되는데 딸이 뭐라고 대답했냐 아빠 술 취했어요. 자 그 글씨에 보면 그 글에 보면 그 뒤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전화를 조용히 끊어졌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 이것뿐만 아니에요. 부부 간에도 자녀 간에도 무심코 내뱉은 부정적인 말이 내 생각으로 그냥 한 감정적인 말 한마디가 이 상대에게는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녀들이 의외로 말이죠. 부모에게 상처받은 자녀들이 많아요. 부모들은 몰라요. 뭔 상처를 줍니까 부모가 자식이 잘되라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는데 자식이 그게 만족하지 못해. 지나간 말 한마디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들 잘되라고 좋은 영향을 입히라고 한마디 한 것이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고 언제나 영적으로 복음적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적 대처가 뭐냐 살리는 선택이에요.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적 신학자로 유명한 존 파이프 신학자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쉬운 것이 뭐냐 하나님을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을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이 뭐냐 하나님을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다 그랬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손익결을 집어넣고 내 수준을 집어넣고 내 감정을 집어넣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 꼭 자식을 말해요 내 기준이죠. 내 기준 말씀 기준이 아니라 나라는 장식의 3장에 나 나라는 것이 아주 깊이 각인 뿌리 체질에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걸 뭘 빼야 되느냐 사단이 세워놓은 사단망대를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알지 못하게 딱 자기 의 자기 기준 자기 레벨이 있어요. 내 것 내 것 내 것이라는 망대가 있어요. 내 성공과 인기라는 망대를 먼저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 묵상에 중요해요. 말씀이 개인화 개인화 말은 개인화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 것이 돼요. 내 인데 각인이 됩니다. 그것이 내 말을 부딪힙니다. 이 말씀이 개인화가 되어야 돼요. 개인화 말씀이 내 것이래요. 말씀이 개인이 내 안에 먼저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먼저 내 안에 말씀의 망대가 딱 세워지면 말씀의 사람이 되죠. 말씀의 망대 생명살리는 생명살리는 원리세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 영계 모든 성도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영적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영적 흐름 이 현장의 흐름을 뒤집는 재창조의 지역들 다 되시기를 지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사도연결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간에 사도연결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권세 권세 영적 권세 이걸 사용하는 것이 신양생활이다. 영적 권세를 사용해라. 삶 속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성전에 정식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 요한에게 구굴하는 이 안전병에게 뭘 줬습니까? 뭘 달라고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건 내게 없다. 내가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건 받아라.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일어나라. 일어나버렸어요. 아니 이해가 됩니까? 날때부터 안전병이 40년 동안 안전병으로 살았는데 일어나서 어떻게 걷고 뛰고 물리치료 좀 받아야 되잖아요. 원래 걷고 뛰는 연습해 사슴이도 안전병이 나쁜 짓도 그러면 어떻게 심줄이 발달해 걷고 뛰습니까? 하나님의 치료는 이렇게 완벽한 것입니다. 완벽하게 도대체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 거이토의 이름의 권세가 베드로 요한 이 스탄인 거예요. 다시 말해 베드로 요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안전병이 안전병이 일어나가 안전병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분위기가 이어지니까 이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확 몰려옵니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오순절 다음으로 이어지 두 번째 설교가 바울이 베드로 가는데 솔로몬 행각 설교지요 유명한 설교지요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이게 설교 핵심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자신들이 이 일의 정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키며 오늘 돌아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럴 것이다 라고 선포라는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정 사장의 말씀을 보면 이 일 이순 후에 초대교에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대적자들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어서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이제 드디어 이제는 본격적으로 감옥에 갖아서 이제는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핍박이 옵니다. 대강 얼룽뚱땅 적당하게 하면 핍박이 없어요. 그런데 제대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보면 핍박이 온다는 가족들에게서 오기도 하고 심지어 옆에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이게 교회단적으로 공격합니다. 이광석 목사님이 말해요 그야말로 원격적으로 복음을 원석적 복음을 확 증거하니까 한국교회가 난리가 뒤집어지고 부산이 뒤집어지고 서울이 뒤집어지고 저 햇볼 해가네 말이야 목사들만 3천명이 몰려와가지고 초기파로 몰려와가지고 EBS 강의 책을 띠는데 전부 다 바닥에 물을 걸고 난리가 나 고심적 합동적 동합적 야 이러다가 유황수인데 목사들 다 뺏기겠다 조져라 그렇게 된거에요 아시겠어요 그때나 제가 똑같습니다 복음을 바로 증거하면 그야말로 대적자들이 근데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 요한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가 거시되면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문제와 사건 핍박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바꿔버렸는지 이 일에 증인되는 그런 체험을 하는 여름대결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1,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정맞은 자들과 마차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안전병이가 치유된 사건과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설교를 좋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무료가 있었으니 바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과 성경맞은 자들과 사도개인들 당시 대체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르바였는데 원래 안나스가 대체사장이었는데 로마 제국으로부터 대신 요구를 압력을 받으니까 자신의 사위인 가르바에게 대체사장직을 형식적으로 물려준 후에 실제로는 뒤에서 안나스가 다 조정하고 있었어요 본문에 성전의 성전 맡은 자다 성전 경비대장을 가리키는데 대체사장이어서 유대교 서열 2위의 높은 직장 모두다 사도개인들 이 사도개인들 유대교파의 한 종파인데 이 사도개인 종파는요 당시에 정치 경제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귀족 지배 하나의 그런 계층이었어요 사실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경비대장 다 사도개파 이 사도개파들은요 모세 오경만 믿고 내세라던가 부활이라던가 영적 세계 천사들 존재 이런거 전혀 믿지 않는 지극히 현실적인 현세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하고 긴밀한 정치적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부하 권력 이 모든 기독권들을 위해서 수단 방북 가리지 않고 자기들이 그런 딱 성을 삼고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에 못받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그러게 못받았던 장본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 못받아 죽여라 빌라도 총도에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십자가 조용시켜라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사도개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십자에 못받은 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문이 확 예로살로 퍼지니까 이 정정병력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더더구나 아 죽었다 살아났다 정도가 아니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가 그냥 안전병이가 그냥 일어났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막 버려진 겁니다 본문 이전에 본문 베드로 요한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걸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싫어했다고 단순하게 표현했는데 원뜻에는 이 이성을 잃어버린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는 상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했다가 자신들이 가지고 지켜오고 있는 이 모든 권력들 기독군들 싹 다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 요한을 비롯해서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3절로 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여 되었더라 이들은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백성들의 관심을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존재로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그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집어넣어 핍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라고 확 몰랐습니다 여러분 120명이 시작된 이 초대교회 마가다르빵에 120명이 이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 나가 외치네 3천 명이 들어왔어 이제는 안전벨이 고쳐버리고 5천 명이 들어와 2장 2장부터 시작된 이 초대교회 2장 3장 4장에 와서 8천 120명 숫자가 딱 나오잖아요 8천 120명이 확 그렇게 몰려와서 다급할 대로 다급해진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침문합니다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곳에 누구의 이름으로 이일이 행하였느냐 이들의 관심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냐 가 아니에요 종교인들은 다 그래요 그때나 지금 똑같아 지금 종교인들 전부 돈판이며 돈 돈 돈 어느 총회장이 돈 먹었다 어느 여러 대표장 돈 돈 전부 똑같다 하니깐요 이해를 못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위기입니다 자기 위기 자기 위기 얼마나 이익이 되냐 로마에서 이들이 로마 정부의 속국인데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운동을 일으키는 쪽으로 이들을 정치적 운동 하는 것이라고 몰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을 지금 사도들을 이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고 지혜롭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신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에 못받고 하나님의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렐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언이라 과거의 베드로 모습이 아니지요 지금 이 자리는 생사를 결정짓는 재판하는 시간이에요 이 사내들인 공연은요 예수님을 신생 모독죄로 사형선고 내리는 현장이에요 이 현장에 얼마나 담대하게 아주 당당하게 파격적인 보금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은 바로 너희가 십자에 못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거시도가 하신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야 정말 여러분 성령증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급쟁이고 얼마나 배신자였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령증받고 무장되니까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 베드로는 성령이 주신 지혜로 대척상이 노린 그런 질문의 어두에 넘어가지 않고 정확하게 뭐만 말했냐 보금의 핵심만 말했어요 11절 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리뚤이 되었느니라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10편 118편 22절 말씀 인용해가지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었습니다 건축자들에게 절대 없다고 버림받은 돌처럼 예수를 너희들이 멸치하고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사 집 모퉁이 머리뚤처럼 구원의 기초가 되게 하셨다 모퉁이 머리뚤은요 유대 건축 핵심의 기준입니다 머리뚤이 없으면 건축 자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지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독교를 독선주의라고 저거밖에 구원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절간에 다닌다고 마리아 믿는다고 안상공 믿는다고 그렇게 신청이 돌아다닌다고 구원 없어요 2장에다 3장 다 떠나서 구원이 없다니까요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런 절대 진리 일제시대나 일제시대나 북한이 남한에 쳐들어왔을 때나 이상하지요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 다 잡아 가둬 죽였어요 예수가 뭐 정치인입니까 너 오늘부터 예수 안 믿다고 말해 안 믿다고 말하면 내가 보내줄게 안 믿는다 하면 그날 바로 석방이에요 보내주세요 그런데 믿는다 그러면 집으로 예수님이 뭔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정치인 차례되어 다른 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만 구원있기 때문에 사단이 너무 잘 알고 모두 그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던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못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없어졌습니다 홀리데이 없어졌습니다 예수가 이름 부르지 마라 정치적으로 막 움직여가지고 유대인들 움직여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 정치 경제 정부 지금 유대인들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세계 경제는 유대인들 다 잡고 3단체가 다 가지고 전 세계 타락식이라고 갖고 놀아요 그냥 3단체가 그냥 영화 통해서 스포츠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전 3단체 유대인들입니다 이것들이 전 세계를 한 손에 쥐고 갖고 논다니까요 미국의 대통령 유대인 결정해야 됩니다 전부 다 갖고 놀아요 그때나 지금 똑같이 2000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예수 이름만 부르지 마라고 예수 이름의 유일성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별짓을 다 합니다 별짓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예수 이름 부인하지 않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화려해요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정말로 정말로 편안합니다 이 예수 믿는 거 그나마 그래도 우리 청년부들이 그래도 막 톡하게 훈련 조시기 위해서 조금 그래도 예수는 맛이 나지 다른 분은요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요 이 예수 예수 믿는 거 때문에 손해본 적 있어요 예수 다른 거 없고 예수 믿는 거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본 게 있냐고요 여러분이 억울한 게 있냐고요 당한 거 있습니까 거기에 이 멜관 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예수 이름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요 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한 치의 양보도 없었어요 적당한 게 없었어요 신앙생활 적당하게 하지 마세요 아멘 영원한 생명과 직길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일 2부 예배에 콜롬비아 안드레스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파란만장한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냈지만 감옥에서 하나님 만난 이후에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목회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성경을 32번이나 통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본질 핵심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율법주의 그렇게 인본주의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우리 단체의 성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예수가 거기서 되신다는 말씀을 듣게 됐어요 듣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 선교사님이 이 순회 선교사인데 만날 때마다 이 안드레스 목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유일성에 보고 만을 말하니까 안드레스 목사님이 그랬다 안 합니까 왜 그리스도만 말하느냐고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답이 안 나오면요 반복으로 들립니다 영원기에 오면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만 말하느냐 죽어나 사나 왜 반복하냐 이렇게 말할 때 아 이 사람이 아직 답이 안 났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없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에 대한 이 진리를 체험을 못했구나 답이 안 나오면요 흔들립니다 사람이 결론 냈다 결론 냈다 답 났다 이건 행복한지 말도 못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답 안 났다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누구 말 한마디 흔들리고 문제사건에 흔들리고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리고 흔들리고 갈대라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지요 일심되면 지속이 안 됐지요 답이 안 났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지요 반석이 지은 집이 아니고 반석이 뭐요 베드로 아닙니까 맞습니까 고백이 베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너 반석 이 시몬 아니야 베드로라 그래 이름 바꿔줬어요 여러분 영적 베드로 되시 바랍니다 베드로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스가 계속 반복하니까 똑같은 말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반복되는 이 메시지 중에서 어느 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게 안드레스 깨달은 거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뭐합니까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전하니 예수는 그리스도 호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니 예수는 뭐요 그리스도 그리 된 거요 이제 안드레스가 그리 바뀌어진 거요 영계 모든 성도들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되시기를 제원으로 축구합니다 세 번째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정인의 삶입니다 17절 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에게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확신에 찬 담대한 답변과 5천명이 죽게 돌아오는 이 현장 증거 앞에 대지상들과 무리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연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산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했냐 베드로와 요한을 회유 하면서 압력을 그렇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것처럼 이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명쾌하고 확신에 찬 답변합니다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러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정인인가 정인 처음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심을 말예비를 통하여 응답 은약 잡고 응답받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 처음으로 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한 유대 주도하길 꼼짝 못하게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우선적으로 뭘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으냐 너희들 판단해라 코람데오 영적 자세입니다 코람데오란 말은 여러분 종교 개혁할 때 종교 개혁자로 쓴 용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자세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아는 사람을 살아라는 얘기에요 우선순위를 뭐가 우선순위인지 사도 바울도 갈라델 1장 10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렇게 종이 아니니라 이 눈치 저 눈치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눈치 보지 바랍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시 바랍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 돼요 그럼 다 해결돼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 모든 초점을 맞춰 영계 모든 성도를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 사시 바랍니다 이것이 직분 제일주의요 이것이 기도 제일주의요 말씀 제일주의요 예배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요 하나님 제일주의요 베드로와 요하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선언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게 없으니까 할 말이 없지 보고 들은 게 없으니까 체험이 안되고 보고 들은 게 없으니까 정인이 못되지요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반복해도 너무나도 가슴 벅찬 고백이잖아요 다른 것이 열정이 아니에요 이것이 열정입니다 아멘 보금을 처음 했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다면 에레미야 20장 9절을 보면 에레미야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냐 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냐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신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포로로 잡혀간 에레미야가 그 가슴 쪽에 있는 보금을 말해야 된다 말하지 못하니 내 속에 가슴에 불붙는 것 같다 이게 열정이 내가 저 불신자에게 보금을 증가해야 되는데 보금을 증가하지 못하니까 내 가슴에 그냥 내 가슴이 답답하여 불붙는 것 같다 이리 되어야지 보금을 증가하라 그러면 부담이 돼가지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사람은 보고 그런 사람은 보고 들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흔들리는 갈등 속에 사는 것입니다 세상 불신자하고 그게 같지요 하나님 나에게 보금에 대한 열정을 에레미야처럼 바울처럼 바울 베드로 요한처럼 나에게도 이 열정을 주옵사사 여운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열정이 있는 교회예요 보금의 열정 패션 열정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결코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조용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보고 첨우한 사람은 정거있고 첨우한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죽을 때 허물을 남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죽을 때 가치를 남긴다 보통 불신자들은 죽으면 아이고 내가 이래 죽나 억울하다 이래 살봐주면 내가 더 신나게 살걸걸걸 후회하지요 허무하지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요 최고의 가치를 남겼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하늘의 생명의 밀류관이 준비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봐 땅의 것을 위하여 산 사람과 하늘의 것을 위하여 산 사람의 차이죠 참다운 가치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의 나라 확장된 것입니다 내 작은 반을 맡았는데 5명이 15명으로 내 구역을 맡았는데 18명이 20명으로 이렇게 내가 맡은 기관이 100명이 200명으로 내가 맡은 기관이 하나의 나라 확장이 되는 그 숫자가 나오잖아요 120명이 3천명을 3천명이 5천명을 8천백이신 명 2장에서 4장까지 왜 숫자 나옵니까 부흥시키라니요 부흥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되어야 돼요 우리 청년회가 우리 고등부가 대학부가 중등부가 부흥이 되어야 돼요 아멘 부흥이 되어야 돼요 보세요 부흥이 안되면 빨리 경신해야 돼요 부흥이 안되고 죽치고 앉아있으면 계속 합리화시키고 앉아있으면 다 뺏깁니다 그 자리 아시겠어요 아무 영적 열정도 없이 그냥 적당하게 얼렁뚱땅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허물을 남기는 자기 3장 11장에 서론적인 삶을 살았으면 안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청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3일조 운동해라 3일 1조에 대해서 생명 살리나라 본론 인생 살아라 모두 3일조 들어가지 바랍니다 3일조가 매주 제가 보호받고 있어요 어느 장노님 어느 주사님이 어느 관사님이 어느 청년이 어느 누가 이렇게 3일조 중에서 보험증 가고 그 사람이 얼마나 정착한 프로테즈가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차가 듣고 있어서 다 매주 매주 프로테즈가 평균 65% 전에는 30% 이해하는데 지금 또 올라갔어요 그렇게 3일조 되니까 정착이 유리 좋아져 전성도는 우리 인생에 절대 가치인 예수 거시도를 증거하고 남기는 정거 있는 시앙생활 하시기를 죄므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신학자 설교자 조한스타트 목사님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엄청나게 책을 읽었는데 이분이 선 책 중에 전도하지 않는 죄를 한 책이 있어요 전도하지 않는 죄 이 책을 통해서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방역물이 뭐냐 다름 아닌 그것이 또 인이라 일컫는 사람들의 침묵이다 그랬어요 침묵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만일 복음 그 자체가 주장하는 대로 기쁜 소식이며 우리를 확신시키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영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선교사를 뭐요 선교사가 옛날에 우리나라가 파송했어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제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인데 지금은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가 되어있어 현대 선교의 아버지 우리는 윌리엄 케리 중국 선교의 아버지 이 워슨 테일러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와서 선교당한 토마스 선교사 싹 다 영국 사람이요 그런데 영국이 지금은 권리엄 케리 엠이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느 통계는 5% 어느 통계는 3% 5% 미만은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영국이 선교사를 세계 제일 많이 파송했던 나라가 지금 미전도 종족이 됐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리스를 보낸 거요. 모리스 선교사를 파소했다니까요. 영국에 지금 범용엄에 그렇게 보내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왜 그랬어요. 그래서 영국 걸시도인들이 침묵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침묵. 말 안 해.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지역에서도 말 안 해. 그런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지금 3일조 운동이 바로 우리가 보고 들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오후 2시 NGO 유니월드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스카이 아트홀에서 가족사랑 이후사랑 열린 음악회가 열립니다. 원래 이 2시 공연만 있었어요. 그래서 강서구 통반장 지역주민 다민족 일사분기 세가족 그래가지고 그냥 뭘 초청을 해가지고 만석 만들었어. 만석. 만석을 만드는데 너무 많아서 요청이 더 많아서 저는 7시 앵콜로 한 번 더 그렇게 공연하기로 했어요. 이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부모님들 어부이날이잖아요. 아버지 교회가 자지 마세요. 여러분 아버지 와나케가 교회가 자지 마세요. 스카이 아트홀에서 최진희가 옵니다. 아버지 최진희가 아니잖아요. 나이 들은 분들 다 아세요. 내가 티켓 샀습니다. 공연 보러가. 좋은 자리 있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배울 거 없어요. 그걸로 바로 가는 거예요. 가서. 아멘. 그래서라도 교회 문턱을 밝히 하자. 이방인의 떨. 은약자 도전해보세요. 교회가 상을 체려주면 여러분은 데리고 오면 되고 먹어주면 돼. 아멘. 그냥 와서 먹어주면 돼. 상 다 체려주잖아요. 연계 모든 성도들 삶의 모든 박그림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찬포금의 진리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말하면서 정거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죄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든 성도들 막연한 감각 없는 종교생활을 하지 말고 정거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사사. 구원받은 유일한 이름 예수가 글도한 사실을 온 세상에 전포하는 온 지역에 전포하는 보고 들은 것은 말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 요한이 되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성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끌어 기도합니다.